헐 헐 의자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홍모자 맞춰 헐 의자 바꾼 건가요? 이전 의자는 송별식 해주셨나요? 집에 있어요 이천 원은 일대 의자님 주세요 이천 원은 일대 의자님 주세요 유유옹 맞아 세 네 주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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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기적적으로 약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의 정신수양. 모독 같더냐. 신성 모독이다. 생각해보면 광란. 완타처럼 우리가 없는 공격 카드가 없는거 보면. 왓처는 똥 캐릭이네요. 신성 모독은 뭐에 막히나요. 광란. 광란 얘기하니까 광란 나오네.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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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콤보 육사 콤보 보복 기도 디펙터 특 쿼쿼쿼쿼 탁탁탁 빠바바바밤 왓처 특 꾸아앙 탁탁탁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밤밤 밤밤 킁킁킁 ahh 아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법 손절 장법 25 곱하기 3 해봤자 75밖에 안되잖아 복제 포션이라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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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되니까 10개면은 잘못 들어가면 못참자 배우리 타격 꼴랑 20딜인 밖에 안나온대 배우리 타격 개 쓰레기네 역분이 9딜이니까 이 한대 때리면은 4대 4대 4대니까 10 12대 때려야 되고 이게 10대 때리니까 2대를 줄여야 되니까 이걸로 한대 줄이고 이걸로 한대 줄이면은 에너지가 없지 쓰레기 게임 원어명 5대 4대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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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캠 휴양 눈 벌어라 쟤도 눈있냐 근데? 2배 싸색 쳐져야겠네 슬도 습한 무할루프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추가적인 카드 쓰지 않고 메커니즘 상으로만 굴러가는 거야 없애야는 모드 낸 되지만 모드 낸 되지만 안돼 곰 음 디펙트에서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지 못하는 무한 루프 디펙트 레퀴엘 디펙트 레퀴엘 1 2 1 2 2 2 2 2 3 2 3 2 2 3 2 2 3 3 2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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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10 10 10 중괄5님 3연승 미션은 얼마쯤인가요? 실패하면 상관없지 않을까? 실패 띠띠디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25 36 디테트 3연승 미션 걸면 받아주시나요? 받고 실패하면 패스트 1000원 아님 이득이네 테스트 1,000원 빌드 성공할 때까지 미션 걸면 어떤가요? 남의 승 언젠간 할텐데 선입력 받으면 안 됨? 아님 말고 아 살다 보면 언젠간 하겠지 이것 수사 회오리 타격으로 잡아야겠네 회오리 타격으로 말도 안 된다 더우씨 죽을봐 지팩트는 가끔 오기에 즐거운 거다. 행복이 크기의 디팩트를 했을 때의 낙차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디팩터를 하는 주파로가 보고 싶은걸. 디팩터는 매일 자주 보는 가로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매우리트 파격이 됐다. 다 줘요. 솔직히 3연승인데 제약 따로 얘기 안하는데 킬롤 3번이면 3연승 아님? 다 줘요. 나무 위키. 그러면 미션금도 킬롤됩니다. 한 장 뭐 바꾸지? 끝내 도봇 테스트 1000원 빌드 테스트 광어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 많이 봐야겠다. 수상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드 유물. 비야 돈 많다. 내 손절. 내 손절. 내 손절. 내 손절. 요리 타격. 샌드? 천계단. 보다 좋은거 아님. 이 정도면. 단식이다 교훈 볼 수 있을까 쪼개는 가면 나몰루 방림은 안할거같은데 그냥 내가 언제 다 강화하냐 언젠가는 아 손절 잃어버린거 눈 아프다 눈이야 내가 마음 아프다 눈도 뇌의 일부니까 비슷한 말 아닐까 아 임마 공격카드가 어디갔어 공격카드가 되게 별로 웃긴해 이거 회도 쓰면은 킬각 안나오지 회도 쓰자 저거 안쓰면 뭐할거야 네메시스 스웩 너무 약한데 더하기 빼기 아니 킬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훈각을 봐야지 아니 킬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훈각을 봐야지 왜 충실게 왜 충실게 왜 충실게 왜 충실게 아 아 못나야되는데 와도자 튀어나오고 앉아있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교훈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60딜 밖에 못했는데 교훈되나 되겠냐고 안 돼 가지마. 하지마 더 놀자. 쟤 죽었는데 교훈내로 막다 때렸으니까 강화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훈 때려서 쟤가 죽었잖아.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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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강오지 말고 취업 인공 무리즈롱 인공 무리즈롱 인공 무리즈롱 찬가 없이 딜을 나오나? 왜 우리 타격이 딜을 다 해주겠지? 킹오리 갑격 인공 무리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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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요 딜카드가 회오리 타격이라니 왜 이렇게 절망적임 으에에 무에는 너무 할수해구야 에반드 심심 파워카드가 없는 나약한 덱이다 아니 파워카드가 부족한 덱이나 닦아가 무섭세 아니?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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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즐 방속 듀오 참을 인자를 새기는 왓츠어 참지마요 0코스 32방어쓰냐 네 오 좋은데 어 손절 돌아왔구나 경지보다 복제 포션이 낫겠지 행행 지우자 예지도 없는데 으아아아 사색 까지 많을까 집에 있으니까 어디 교훈각을 한번 볼까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안좋네 뭐 안좋아봤자 왓츠어제 내가 왓츠어다 집에 어디갔어 집에 갔는데요 명상 명상 어 어우 정신이 날거왔네 아직 강화된 데 있어가지고 교문각을 보긴 봐야돼 미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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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캔 뭐 강화됨 뭐 강화됨 뭐 강화됨 뭐 강화됨 현실 속이긴 해 반대 아잇 까깍 턴 쌍 회타 강화됨 방어도가 모자란거지 공격력이 모자란건 아닌거 같은데 이쯤리 2 3 5 2 4 1 5 혼설 두번 얼설스 마요 두번 마요 두번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갈까? 간식 틀 못 퍼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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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